음 그리고 롤드컵에서 케이틀린을 쓸 생각이 있나 이거는 근데 음 아직 모르겠고 아직 모르겠어요 좀 케이틀린 연습을 한 과정도 아니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이틀린 자체는 손과 손목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음 이거는 음 그렇게 막 제가 손 손목이 그렇게 아직까지 아프진 않아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그냥 게임하고 쉬고 그냥 약간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롤드컵에 참가하는 팀에 대한 생각은 음 저희 한국팀 세 팀 말하는 거죠 음 음 뭐 저희를 포함한 그리핀 담원 선수분들 다 팀 분들 다 좋은 선수들과 잘하는 선수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ad 말고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은 음 원딜 말고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은 약간 탑이나 서포트 인데 음 음 약간 제가 원딜 할 때 짜증날 때마다 그냥 서포트이나 탑을 가는데요 근데 음 약간 원딜을 괴롭히고 싶은 날이면은 서포트를 가고 약간 아 이건 난 진짜 혼자 놀아야겠다 아무랑 안 논다 하면은 탑에서 그냥 그냥 갱 오면 죽으면서 일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머리 색깔을 바꾼 이유는 음 제가 염색을 했었는데 염색을 한지 너무 오래됐어가지고 뿌리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뿌리 염색 하면서 같이 염색했습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원딜은 그 다른 선수 말하는 거죠 바이퍼 선수 바이퍼 선수? 음 일단 뭔가 플레이스타일을 하시는 게 되게 CS를 되게 많이 드시고 근데 생존 쪽에도 되게 많이 신경 쓰시는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좀 뭔가 플레이스타일이 뭔가 음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좀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잘하시기도 하시고 롤드컵 같은 무대에 대한 압박감 프랑스는 엄청난 소음도 내기도 함 음 아직 롤드컵 무대에서 게임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음 환호를 해 좀 좀 적긴 하겠지만 약간 야유가 들리면 좀 화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대회를 위해 영어를 배울 생각은? 어 제가 그렇게 좀 똑똑하지가 않아가지고 엄청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막 영어를 못 배울 것 같아요 뭐 하다 늘면은 뭐 쓰겠지만은 그렇게 배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고양이랑 강아지 중에 두 중 하나만 고른다면? 저는 약간 고양이를 막 싫어해요 되게 약간 말 안 듣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강아지들 알아서 막 강아지는 자기들 막 신나서 막 뛰어놀고 막 반겨주고 막 달려와주고 막 이러는데 뭔가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먹찍먹 부먹찍먹 음 음 그냥 둘 다 좀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부먹 있으면 그냥 부먹 먹고 그 자리에 찍먹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찍먹으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